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보신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면담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대통령실이 면담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합의만 있다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만 임명할 수 있는지는 현재 여당의 입장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대표가 대통령실이 면담 결과를 각색했다. 이제는 예스냐 노냐 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걸 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으니 어떤 부분에 각색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대표의 요구에 하나하나 상세히 답했다며 지금은 당정이 하나 돼 엄중한 정치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대표가 당 내부 분열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도된 의전 소울이라는 친한계의 비판이 오히려 왜곡이라며 면담 장소와 테이블 외치 등은 본질을 벗어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